3남 1년을 둔 곽첨진은 억수로 부자다. 장남은 곽첨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저작거리에서 봄놀이를 하고 둘째는 객줏집, 셋째는 너비아니집을 하며 돈을 긁어모지만 곽첨진은 항상 목이 말라있다. 돈으로 치면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게 없지만 사또 한마디에 그는 엉금엉금 기어야 한다. 아들 세놈 중에 한놈쯤은 급제를 해야 하는데 머리가 그것뿐이니 누구를 탓하랴. 하나 남은 희망은 막내 외동딸 자단이다. 급제한 사위깐이 제일이지만 찾을 수가 없고 앞으로 급제할 만한 젊은이를 찾아 백마직이 논을 미끼로 걸어놨지만 입질을 하는 놈들은 하나같이 곽첨지 눈에 차질 않는다. 세월은 흘러 막내딸 자단이가 스무살이 됐다. 그 와중에 곽첨지가 기절할 일이 터졌다. 자단이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다. 더더욱 기가 막힐 일은 씨를 뿌린 놈이 천하의 개망란이 지충거리라는 사실이다. 삼패기생 출신인 지충거래오미는 아비가 누군지도 몰라 아들에게 자기 성을 붙여줬다. 그녀는 저작거리 뒷골목에서 삼패기생 며칠 데리고 색주집을 꾸려가며 손님이 많을 땐 자신도 때때로 치마를 벗는다. 보고 배우며 자란 게 그것뿐인 지충거른 고울에서 호가 났다. 야연집 남의 부인과 간통하다가 몰매를 막기도 하고 과부의 남창이 돼 분돈을 뜯어 쓰고 처녀고 아지매고 치마만 둘렀다 하면 길을 쓰고 달려들었다. 그 개 자반이 곽첨지의 꿈을 박살내버린 것이다. 곽첨지와 아들 셋이 지충거를 잡아 광석 기둥에 묶어놓고 몽둥이쯤질을 했다. 그때 밖이 왁자지껄했다. 자단이 개들보에 목을 매단 것이다. 다행히 친모가 발견해서 목숨을 건졌다. 곽첨지가 크게 놀라 자단에게 달려가자. 아버지 그와 혼이 나지 못하면 나는 죽을래요. 금이야 오이야 키운 고명딸이 죽을 생각을 하다니 급제할 사이고 뭐고 자단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는 수 없이 부랴부랴 혼례식을 올렸다. 신랑 측 하객들이란 게 분 바르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기생들과 저작거리 왈패들이었고 안사돈이 되는 주모 모양새도 다른 기생들과 다를 바 없었다. 곽첨지는 골방에 들어가 대성통곡했다. 새신랑 지춘거리 사모관대 차림으로 들어와 우는 곽첨지에게 큰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앞으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네.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곽첨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긴 한숨을 토했다. 이 고우를 떠나게. 내 딸년을 데리고 멀리 떠나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리고 자네 어미도 같이 떠나주게. 지춘거리 고개를 푹 숙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이방이 사또의 예물이라며 하찮은 육포 한보자기를 들고 왔다. 곽첨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백배 천배로 갚아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조정에 줄을 때 매관 매직으로 이 고울에 부임한 사또는 본전을 찾고도 백성의 고혈을 계속 짜내요. 곽첨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원마당에서 몇 차례나 곤장을 맞았다. 이방이 떠나고 난 후에 가끔 곡차를 나누는 노스님이 찾아왔다. 마주앉아 곡차를 나누다가 스님이 이 좋은 날 웬 한숨이 그리 긴가? 하고 물었다. 좋은 날 죽고 싶은 날입니다. 사돈이란 게 노스님이 말했다. 곽첨지 집안은 뭐 그리 대단한가? 돈이 급해 애간장이 끊어지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를 들이대며 한식구 목줄이 걸려있는 며트 너에게 논밭을 당신 수중에 넣어오지 않았나? 당신 사돈은 남의 가슴에 못질은 하지 않았잖아. 곽첨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듯 온몸이 황동거렸다. 머치로 색주집이 문을 닫았다. 지춘걸과 자단이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추나추동이 일곱 차례나 지나간 어느 날 신임 사또가 부임했다. 돈벗다리를 싸들고 곽첨지는 봉원으로 청근같은 발걸음을 옮겼다. 소인 저작거리에서 대부업을 하는 광만석입니다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장인어른 제철 받으십시오. 지춘거리 사또가 돼 7년 만에 돌아왔다. 곽첨지는 자기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게 분명 꿈은 아니지. 7년 전 지춘걸은 멀리 안동으로 내려가 안동포를 소달구지에 싣고 한산에 가서 세모시와 물물교환을 하고 세모시를 싣고 안동에 가서 안동포와 교환해 대부자가 됐다. 물론 사또자리는 돈으로 샀지만 백성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골고루 도와주며 선정을 베풀었다. 임기가 끝날 때쯤 이골 백성 수백명이 궁궐 앞에서 읍소해 임금님이 손수 지춘고를 평생 사또로 채임시키는 어명을 내렸다. 합수리 국밥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넘쳐난다. 두 개의 강이 서로 만나는 합수리는 백길이 닿는 포구요 육로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 기점이다. 장사꾼들의 발길이 이것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코울 현천까지 자리잡아 언제나 장날처럼 떠들썩하다. 한 끼 요기를 해치우고 북풍한 설에 언몸을 데우는 데는 국밥만 한 게 없다. 사십줄에 접어든 맘씨 좋은 국밥집 주인과 항상 생글생글 웃는 그의 마누라는 정신없이 바빠도 짜증 한 번 내는 법이 없다. 밥이 모자란다고 하면 한 주걱 더 주고 염치 없는 손님이 국물 좀 달라면 그냥 한국자 퍼준다. 저녁 늦게 밥과 국이 남으면 그것은 다리 밑 거지 때들 차지다. 점심때가 지나면 국밥집 주인 내외도 한숨 돌릴 틈이 생긴다. 국밥 가마솥은 바깥 길가 쪽 처마 밑에 자리잡아 동지 섣달 추울 때는 거지애들이 국솥 주위에 진을 치고 앉아 원손을 녹이고 아궁이에 장작도 넣어주는데 그 중에서 열두 살쯤 되는 한 아이는 다른 거지애들과 달랐다.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이 깨끗하고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밥통은 들고 있지 않고 항상 두자쯤 되는 죽통을 메고 다녔다. 국솥에 국이 많은 날 맘씨 좋은 국밥집 주인 내외가 누룽지에 국을 한 국자식 부어 거지애들에게 나눠줘도 죽통소년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주인 내외는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박힌 소년임을 알았다.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날 점심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죽통소년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식당에 왔다. 그리고 눈치를 살피며 구석자리에 앉았다. 한 그릇 시켜서 두 사람이 먹으면 안 될까요? 죽통소년이 어렵게 말하자 주인 아저씨가 너털 웃음을 날리건 안 될 일이 뭐 있겠어라며 들어가 소년과 할머니가 실컷 먹을 만큼 북배기가 넘치게 국을 퍼왔다. 손님들이 구역구역 몰려들기 시작하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난 할머니가 주인에게 국밥값을 내밀자. 손님 국밥값은 안 받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 날이나 백번째 손님에게는 국밥값을 안 받아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국밥집을 나갔다. 할머니도 옷은 기워입었지만 깨끗하게 늙었다. 그날 이후 국밥집 주인은 죽통소년을 볼 수 없었다. 8년의 세월이 흘러 고피고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다. 합수리 강가에 조그만 매운 탕집에 갓은 찌그러지고 두루마개에는 댄물이 흐르는 한 젊은이가 들어섰다. 손님이 아무도 없어 주인 내외가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젊은이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길게 한숨을 쉰 주인이 7년 전 얘기를 털어놨다.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데 거강꾼 영감이 들어오더니 국밥집을 넘기라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맨손으로 읽어놓은 이 터전은 억만금을 줘도 안 팝니다. 거강꾼이 말없이 나가더니 이튿날부터 저작거리 왈패들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마시다 남은 탁배기를 손님들에게 획부리며 술에 물을 탔다느니 돌을 씹어서 이빨이 흔들거린다느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다음 날은 국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바가지로 설사 똥을 뿌려 국밥집이 아수라장이 됐다. 광가의 고발에도 포졸들이 왈패들 편을 들었다. 알고보니 강가에서 매운 탕집을 하던 작자가 이고울 사또 부인의 육전 오빠였다. 결국 국밥집을 시세의 반위반도 되지 않는 돈에 빼앗기다시피 넘기건 그 작자가 하던 매운 탕집을 떠맡았다. 국밥집 아니 매운 탕집 주인 내외는 자신들도 망해서 이골이 됐지만 눈망울이 빛나던 그 소년도 어찌 인생이 안풀려 이 몰골로 찾아왔느냐며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그때 자네가 메고 다니던 죽통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고 합수리엔 어떻게 살게 됐는가 사화에 휩쓸려 아버지는 귀양을 갖고 어머니는 목 매달았지요.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한양도성을 탈출해 흘러흘러 이곳으로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할머니가 화선지의 친사군자를 제가 죽통에 넣어 저작거리 화상에 가서 몇 푼 받고 팔았지요. 젊은이는 매운탕 한 그릇 먹고 가라는 총을 뿌리치고 지저분한 부루마기 자락을 날리며 자리를 나섰다. 그는 그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 합수리 저작거리에 있는 현청 앞에서 산천 초목이 떨도록 고함을 질렀다. 암행어사 출두야! 동구밖 주막에 허진사가 들어섰다. 기운이 쑥 빠진 목소리로 평상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모, 술 한잔 주시오. 나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겠소. 아니, 제 집을 코앞에 두고 웬 객잠이오? 그렇게 됐소. 한 마디 던지고 객방으로 들어가니 두 넓은 객방에 단 한 사람만이 구석에 벽을 등지고 기대앉아 달걀로 멍든 눈을 비비고 있었다. 남정래 둘이 초면에 한방 신세가 되면 서로 어색하기 마련인데 그걸 풀어주는 건 술밖에 없다. 역국에 사는 우생원이라 합니다. 허진사라 합니다. 우생원이 한 병 허진사가 한 병을 사며 몇 차례 술병이 들락날락하자 두 사람은 하나하나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나이가 스물다섯 동갑내기라 쉽게 가까워진 데다 술잔이 오가며 남자의 자존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둘 다 공통점이 있었다. 대과에 계속 낙방한 것이다. 허진사는 열일곱의 속과에 합격해 천재 났다고 떠들썩했지만 대과는 달랐다. 돈은 족족 떨어지다가 이제는 포기해버린 상태다. 우생원은 공부를 안 해 보나마 나이기에 노잣돈으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다. 내 인생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과거 길에 들어선 게 후회되는 대목이요. 우생원의 한숨에 허진사가 물었다. 그게 우생원 인생의 가장 큰 후회거리요? 우생원이 술 한잔을 들이켜더니 가장 큰 후회거리는 아니요. 그럼 더 큰 후회거리는 뭐요? 우생원이 천장을 보며 골똘히 생각한다. 열두 살 때 길에서 주운 돈주머니를 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허진사가 고개를 캬옥거리자 우생원이 자기 인생 최대 실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난한 집안은 풍부네처럼 식구들이 많기 마련이다. 우서방 내 여덟째 아들이 열두 살 적에 뚝길을 걷다가 길가 풀숲에 빨간 무엇이 얼핏 보여 주워보니 묵직한 주머니였다. 얼른 품속에 감추고 불이 봉거리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주위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그려 앉아 주머니 끈을 풀었다. 어 쏟아져 나오는 엽전들 눈앞에 그동안 사고 싶던 깨엿 호떡 가죽신 하얀 쌀밥 고깃국이 얼음거렸다. 그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금세 마음이 어두워졌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머니한테 수없이 들어온 말이 목구멍을 막아 숨이 막힐 지경 이었다. 소년은 힘없이 타박타박 산에서 내려와 주머니를 주었던 그 뚝길에 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린 처년은 울고 불고 그 어미는 벌곧게 달아오른 얼굴로 뚝길을 거슬러 왔다. 소년은 일어서서 새빨간 돈주머니를 지켜들었다. 앳된 처년은 소년을 으스러질 듯 곧겨 안았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우생원은 벌컥벌컥 탁배기잔을 단숨에 비웠다. 허진사가 물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후회되는 일이오? 그 열다섯 살 처녀가 지금 내 마누라요. 이듬해 열세 살이 된 우생원은 무남독녀 그 처녀 집에 데릴 사위로 들어갔다. 꽤 잘 사는 집에 데릴 사위로 들어갔으니 공부의 전념에 과거를 보고 싶은데 노랑이 장인은 우생원을 모슴처럼 부려먹었다. 주경야도 그래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자. 그런데 그 애 땐 그 얌전하던 처녀가 밤만 되면 어린 신랑을 가지고 놀았다. 과거는 무슨 놈의 얼어죽을 과거야. 아빠 엄마 돌아가시면 모두가 우리 찾인데. 세 살 연상의 마누라는 성깔도 보통이 아니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주경야독이 공부할 시간이 있나. 그래도 과거 때마다 과거 보러 간다고 주경야독에서 해방되니 주식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과거 보러 가겠다니까 마누라가 주먹으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다 치고 허진사는 어째서 집을 코앞에 두고 객잠이요? 허진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없는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소? 어린 허진사가 모어봐도 제 어미가 만든 음식은 엉망이었다. 김치라고 해놓으면 소태어 장은 담가 놓으면 구덕이 논이 됐다. 코울에 음식 솜씨 뛰어난 박박 얽은 도초녀가 있었다. 코울 원님 때 김치를 해주고 장도 담가 줬다. 허진사 아버지는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허진사가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꼬레 매일 밤 내 바지를 벗기고는 여성 상의로 자존심을 구겨놓아요. 김장 잘못하면 한겨울 고생 장 잘못 담그면 일년 고생이면 되지만 마누라 잘못 얻으면 평생 고생 이라는 걸 울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는 구먼요. 청막 강산 청아한 소쪽 새소리에 달빛 물든 문풍지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소녀경을 덮고 풀로주를 한잔 마신 우생원이 후 촛불을 끈 후 사랑방을 나와 고양이 걸음으로 종문을 빠져나갔다. 안마당을 거쳐 대청에 올라 안방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단전 호흡을 길게 세 번 하고 속으로 접이 풀루를 계속 다짐하며 바람처럼 안방으로 들어갔다. 가벼운 기침 소리에 부인 소울댁이 벌떡 상반신을 일으켜 머리를 쓰다듬고 옴매무새를 고쳤다. 딱 한 달 만에 안방 출입이다. 지난번의 실패를 대풀이하지 않으려고 우생원은 접이 불루를 계속 외웠다. 옷걸음을 풀기도 전에 서울댁의 몸뚱아리는 벌써 불덩이가 됐다. 우생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과거를 볼 때 머릿속이 깜깜해서 식은땀을 흘리던 생각을 했다. 발정난 암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윗목에서 나고 퍼를 걸어가는 황소의 발자국 소리는 아랫목에서 났다. 숨소리도 가빠지고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다. 아 안 돼 안 돼 또 실패했다. 우생원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튿날 우생원은 집을 나서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개울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 한나절 뒤 흑석산 동굴에 다다랐다. 흐르던 땀이 쑥 들어갔다. 운학 신선 도량 컴컴한 동굴 속으로 우생원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사부님 우생원 무난드립니다다다다. 또 지키지 못했구나 나나나 동굴 속 목소리는 공명으로 울림이 퍼져 말꼬리가 길어진다. 놀란 우생원이 겨우 형체만 보이는 사부에게 어떻게 아셨어요? 땅땅땅 지팡이로 땅을 치며 이놈아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말아라라라. 어찌나 크게 고함을 지르는지 메아리가 길게 이어졌다. 운학 신선 도량은 인간을 불로장수 신선으로 만드는 도장이다. 신선이 되는 길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수련은 접이 불루다. 운학 선사께서 설파하는 요지는 방사는 하되 사정은 하지 마라. 이것이다. 우매한 인간들은 정액을 가끔 배출해 주지 않으면 석든지 울체되어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접이블루는 오히려 생기를 북돋고 노세한 기능의 활력을 불어넣어 젊음을 되찾아 준다는 것이 운학 선사의 지론이다. 운학 선사의 실천 방법론은 이렇다.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거나 밤 안개가 자욱이 낀 날은 교접을 피하라. 심신이 피곤할 때도 여자 곁에 가지 마라. 내 한 곳에서 방사를 치르지 마라. 여자가 달거리를 할 때도 금방에 가지 말고 하현 달과 금음 달이 떴을 때도 교접을 피하고 무더위 가. 이 세상은 만물이 양기움과 음기운으로 나뉘어 서로 대체하고 화합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양이 음에게 기운을 뺏기면 천지조화가 무너지고 양은 쇠약해져 늙고 병든다. 따라서 여자와 교접을 하더라도 양기를 뺏기지 마라. 교접 중의 생각을 멀리하고 단전 호흡으로 정의 설하는 걸 막아라. 운학 선사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어찌하여 내 가르침을 거역하여 귀를 날려버렸느냐. 우세원은 힘없이 말했다. 제가 어떻게 선사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겠습니까? 부인이 불덩어리가 되어 요분지라는 통에 제가 이를 악물고 딴 생각과 단전 호흡을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운학 선사는 긴 한숨을 쉬더니 내놈이 거금을 주고 산삼이다 우왕이다 온갖 보약을 먹고 거북바위 위에서 몇 날 며칠 가부자를 틀어 천지에 기운을 모으고 나의 설법으로 몸과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안게 어제 어젯밤이다. 내놈이 정을 사람으로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 된 거야. 우세원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선사님 지금부터는 아예 합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 흘렀다.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보름 동안 수행하고 하산한 우생원이 3일 후 비틀거리며 은악 신선 도량 동굴 속으로 들었었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낫이 들려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은악인지 계약인지 이 새끼 어디 있어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은 동굴이 무너질 듯 쩡쩡 울렸다. 내놈을 믿고 200년을 살려다가 마누라는 도망가버리고 어린아이는 제 어미를 찾아 운고 있다. 낫날이 목을 걸고 있어도 은악도사는 태연하게 야 이놈아 나의 사부님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너의 조부님이시다. 너의 조모님 묘지가 있더냐 없지 일찍이 가출하여 사라졌으니 우생원은 술이 확 깼다. 선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내 내 조부의 가르침으로 승행하다가 내 마누라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동문서 반문서 집까지 팔아치우고 도망을 갔어. 어두컴컴한 봉굴 속은 정막에 쌓였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성은 노가요 이름은 박 16살 노박이 가죽공방에서 일한지 10년이 됐다. 6살 때 가죽공방에 들어와 코를 흘리며 잔심부름을 하다가 5년 만에 가죽을 만진 노박은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도 남달랐다. 가죽공방에서는 가죽신발을 만들어 부잣집 아녀자나 고관대작에게 팔았는데 가죽에 요철문양을 넣는 값비싼 신발을 만드는 일은 최고 솜씨를 인정받은 노박의 차지다. 어느 날 공방에 한 부인이 찾아왔다. 대갓집 마님이나 여연집 부인하고는 무엇인가 좀 달랐다. 차림새부터 짧은 저고리 깃단이나 치맛끈을 아래로 내려묻고 엉덩이 두쪽이 수밀떠처럼 드러난 것이나 코를 찌르는 바깥은 냄새 해푼 웃음 살랑대는 걸음걸이 신발을 쭉 훑어보더니 그녀가 꼭 집어낸 것은 여철 문양이 들어간 최고급 신발이었다. 달아다니던 주인 영감님이 그건 작업시간도 보름이나 걸리고 값도 엄청 비싼 신발이오. 앞서 걷던 그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리더니 돈 걱정은 말아요. 소리를 질렀다. 서른이 조금 넘었을까 한참 무르익은 여인은 복귀 눈을 해도 미인이었다. 주인 영감님이 노박을 붙여 줬다. 신코를 반이 반치쯤 올리고 뒤꿈치를 한치 올리고 이렇게 되면 균형이 흐트러져 모양새도 안 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질 게 뻔하지만 주인 영감님에게 소리 지르는 걸 들은지라 영악한 노박은 두 손을 비볐다. 그 여인이 살짝 돌아서더니 묘한 미소를 노박에게 보냈다. 한지 위에 여인의 벗은 발을 놓고 시술을 그렸다. 여인은 가끔 간지럽다는 듯이 눈을 흘기며 노박의 등을 토닥토닥 때렸다. 초일의 날 가봉을 하겠습니다. 여인이 뭔가 생각하더니 총각이 우리 집으로 가봉하러 오면 안 될까? 초일의 날 못다 기운 가죽신발을 비단 보자기에 싸들고 노박은 그 여인이 가르쳐준 집으로 찾아갔다. 두어 식경을 걸어서 찾아간 아담한 기와집에는 그녀와 늙은 노파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반갑게 노박을 맞아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한 번 신어보시죠 마님. 뭐가 그리 급한가? 밥대가 되었는데 배를 채우고 하지? 노파가 상을 들고 오더니 쟁만에 술상도 차려왔다. 진수 성찬에 매실주 까지. 새 식경이나 지나 얼굴이 밝게 달아오른 노박이 그 여인 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공방으로 돌아갔다. 점심때 전에 나갔던 노박이 저녁 나절이 갔다 오서야 취해서 돌아왔지만 주인 영감님은 끓는 활을 내색하지 않았다. 노박이 아니면 그렇게 비싸게 판 가죽 신발을 마무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날부터 노박이 혼자 불을 밝히고 아무도 없는 공방에서 밤작업을 시작했다. 마침내 공주님 신발보다 더 예쁜 그 여인의 가죽 신발이 완성되었다. 연두색 신발에 새빨갛게 양각된 외화 꽃송이 노박은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비단 보자기의 신발을 싸서 그 여인 집으로 갔다. 여인은 야릇한 미소를 띄며 노박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비단 보자기를 풀자 화려한 가죽 신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나 그 여인은 신발은 본체 만체 내가 은밀히 부탁한 것은 노박이 말없이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여인이 돌아앉아 주머니 끈을 풀고 탄성을 질렀다. 노박이 안방을 나와 옆방으로 들어가 주안상을 받았지만 귀는 안방으로 쏠렸다. 여인의 흐느낌이 새어나와 노박을 발값에 달꽀다. 신발값으로 일반 가죽신의 열배인 큰 돈을 받아 주인 영감에게 갖다 줬지만 노박의 주머니엔 신발값보다 더 큰 돈이 들어있었다. 그 뒤부턴 입소문이 퍼져 은밀하게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왔다. 노박은 가죽 공방을 그만두고 자기 집 헉단에 공방이랄 것도 없이 조그맣게 가죽 일터를 꾸렸다. 하루는 그 여인이 노박을 찾아와 내 친구들이 부탁하네. 그 전에 물건 같은 걸 세 개 더 만들어주고 하나는 좀 더 크게 한 치를 늘려서 에 그리고 노박의 뒤를 당겨 힘줄을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줘. 알았지? 어느 날 포졸들이 들이닥쳐 노박을 포숭줄로 묶고 사또에게 끌고 갔다. 내놈이 우리 고울을 풍기물란에 빠뜨린 노박이란 작자냐? 노박은 맞습니다만 풍기물란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이게 내놈이 만들어 비싸게 판 물건이 아니란 말이냐? 사또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나무로 만든 남자의 물건 목신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혁신이다. 얼마나 정교한지 바지춤을 내리고 바로 꺼낸 성난 물건과 진배 없다. 사또 나으리 제가 만든 그 물건이 풍기를 어지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기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걸 통촉하여 주십시오. 띵! 사또가 한방 맞은 기분이다. 할 말을 잃고 있던 사또가 빙긋이 웃으며 일리 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 바로 사또의 첫째 첩이다. 요즘은 사또가 셋째 첩에게 빠져서 첫째 첩 사타구니에는 곰팡이가 필참이다. 과전 밭대기 콩밭을 매던 해장은 고미를 땅에 꽂은 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본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쏴 촤르르 쏴 촤르르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저 저녁 낮을 터덜터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해장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제 어미를 붙잡고 어미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안 된다 안 돼 하나 남은 자식이 또 바다에 수장되거나 목말라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어. 해장의 고향은 남쪽 바다 외딴 섬 무진도다. 무진도 앞바다에는 민호가 우글거린다. 민호알을 빼내 어란을 만들어 놓으면 큰 배가 온갖 일용자판을 싣고와 어란과 물물교환을 했다. 물반 고기반의 황금호장에 떠있는 작은 섬 무진도는 물이 문제다. 용바위 아래 퐁퐁 솟는 샘이 있을 때만 해도 이식가구 넘게 살며 폭우에도 어선들이 질비했지만 어느 날 천둥 벼락에 용바위가 갈라지더니 그렇게 쉼없이 솟아오르던 샘이 거의 말라버린 것이다. 모두가 무투로 떠났지만 고집스럽게 남아있던 새집은 겨우 고이는 샘물로 연명하다가 어느 해 지독한 가뭄으로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이집조 집에서 생겨났다. 해장 애비도 그때 죽었다. 해장 위로 두형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에 고기밥이 됐다. 해장 어미는 하나 남은 아들을 데리고 무진도를 탈출 첩첩산중 골짜기로 들어왔다. 계곡에는 항상 물이 콸콸 흘러 목마를 이리 얻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일도 없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나니 해장이 병이 났다. 바다로 돌아가고 싶은 병이 난 것이다. 해장이 실성한 사람처럼 컷소리까지 하자 어미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로 작정했다. 무진도로 돌아가는 데는 꼬박 여섯 달이 걸렸다. 화전 밭대기와 노화집을 심마니에게 파는데 몇 달이 지나갔고 걸어서 삼천포까지 가는데 한 달 거기서 수중의 돈을 뭉툭 빼어주고 무진도까지 가는 배를 찾는데도 한 달이 걸렸다. 황포도 배가 풍랑을 해치고 나흘 만에 무진도에 다다랐다. 해장은 폭우에 벌렁 누워 용왕님 해장이 돌아왔음 호함 호함 해장 남아있던 두 집 이웃사천들과 얼싸안고 눈물바다를 이뤘다. 살던 흙집은 비바람에 쓰러졌고 억새 지붕은 써워서 내려앉았다. 무진도에는 물이 귀한데다 나무 하나 없고 억새만 우워졌다. 석 달 전에 무태 큰 장마가 졌다더니 나무판자와 통나무가 무진도 앞바다로 밀려왔다. 해장은 족배를 타고 나가 떠내려온 나무들을 끌고와 온유월 햇살에 바짝 말려 나무집을 짓기 시작했다. 거의 반년이 걸려 무진도에 생전 처음 집 같은 집이 들어섰다. 옥새로 이영을 엮고 지붕을 씌우는 날 함께 땀을 흘린 이웃 두 집 남정매와 해장은 술을 진탕 마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 무진도의 세 집은 이웃 사촌을 넘어 한 식구나 진배 없다. 민어대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남정네 셋은 바다로 나가고 안 사람들은 민어배를 갈라 아를 꺼내 어란을 만들었다. 내 것 내 곳이 없었다. 새로 지은 해장 내 마루가 어란 만드는 것이다. 해장 어미도 눈을 감고서 어란을 코끝에 대고 깊은 향을 맡으며 고향에 잘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남정네 세 사람은 새벽부터 그물을 선보더니 해도 뜨기 전에 바다로 나갔다. 안 사람들도 해장 내 마루에 둘러앉아 어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새집은 따로 밥을 하지 않고 해장 내 집에 모여 삼시 새끼를 때운다. 그날도 초여름 햇살은 싱그럽고 바람 한점 없는 바다는 고요했다. 만선으로 돌아올 남정네들을 위해 닭을 잡아 가마솥에 백숙을 끓이는 저녁 나절. 마파람이 불더니 하늘에 목구름이 몰려와 새빨갛은 노을을 까맣게 덮어버렸다. 바람은 집을 날려버릴 듯이 불어대고 후두두 빗방울이 떨어진다. 집채같은 파도는 섬을 쓸어버릴 듯이 덮져왔다. 세상은 금세 치륵이 됐다. 해장 어미가 가마솥에 굴을 지피다 말고 바닷가로 뛰쳐나갔다. 다른 집안 학래들도 모두 바닷가로 나와 발을 동동 굴렀다. 감까만 바다만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니 불꽃이 지솟았다. 해장 내 아궁이에서 역풍으로 나온 불꽃이 억새 더미에 붙자 새로 지은 나무집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여 불길이 하늘 높이 올랐다. 날뛰는 바다를 보고 발을 구르던 사람들이 불길을 보고 발을 굴렀다. 해장 어미가 실성해서 용바위로 올라 신발을 벗고 치마를 뒤집어 썼다. 아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렇게 애써 지은 집은 잿더미가 됐으니 내가 살아 무엇하랴. 그때 어미 무엇하는 짓이요? 치맛끈을 잡은 사람은 아들 해장이었다. 배는 부서지고 치륵같은 바다에서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는데 불길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때 과광 벼락이 용바위를 때렸다. 메말랐던 샘물이 벼락을 막고 예전처럼 다시 퐁퐁 샘솟기 시작했다. 장견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던 재산을 주색 짝기로 다 날려버리고도 아직 술집과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건달이다. 여기저기 뇌상을 깔아놓고 수중의 땡전 한 푼 없으면서 자신은 양반 입내 책 넓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린다. 장가도 못 간 주제에 상투를 틀고 에헴 헛기침을 날리며 염소 수염을 쓰다듬고 다닌다. 장견은 건달로 살아가는 그 나름의 재주가 있다. 첫째 허우대가 그럴 듯하다. 어깨가 딱 벌어지고 백옥 같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둘째 장견은 구라빨이 뛰어나다. 어떤 공경에 처해도 말문이 막히는 법이 없다. 청산유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빨에 상대는 두 손 들기 쓰고 빛 독 좋았던 빗쟁이도 허허 웃으며 돌아간다. 셋째 여러 장기 중에 가장 특출한 것은 여인 후리는 솜씨다. 헌실한 외모에 빼어난 구라빨이 바탕이 돼 여인들 치마를 힘들이지 않고 벗길 뿐더러 여인이 치마 벗은 걸 후회하지 않게 뛰어난 방중순을 자랑한다. 만석군 부자 최대인의 무남독녀 아람의 홍기가 차오르자 메파들이 번질라게 들락날락했다. 호사가들은 과연 최대인의 사위는 누가 될 것인지 나름대로 점치고 있었는데 아람의 혼인날이 갑자기 정해지고 주단 포목 보따리에다 박물괴짝이 들어오며 집안이 부산해졌다. 신랑은 누군가 오대감댁 둘째인가 장홍 급제한 초참사의 마리인가 정부자의 아들 모두가 빗나갔다. 고을이 떠들썩하게 홀례식을 올리는 중에도 신부는 헛부역질을 해대고 사모관대 차림의 신랑은 장견이다. 지난 단원날 몸종을 데리고 외출했던 꽃봉우리 세아시 아람이 어떻게 건달 장견에게 몸을 맡겼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람이 헛부역질을 시작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최대인이 하인들을 시켜 장견을 포박해왔지만 장견의 화려한 구랏발에 어느덧 사랑방으로 술상이 들어가고 술잔이 오가더니 혼인 날짜까지 잡혀버린 것이다. 몇 달 뒤 새신부 아람이 달등이 같은 아들을 낳자 최대인은 입이 찢어졌다. 최대인은 외손자를 안고서 나들이해 외손자 인물자랑하는 게 낙이 됐다. 망경창파 문전옥답은 말할 것도 없고 저작거리의 해산물 도매상 유기점 주단포목점 철물점 양곡창고 등 수많은 최대인의 사업장 관리는 장견의 몫이 됐다. 만사형통 장견에게 있는 한 가지 장애물은 찰고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시동이다. 장견이 천하의 오입쟁이라는 걸 잘 아는 최대인과 아람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낸 것이 최대인 사천형이 바람피워 낳은 서출 15살 동배를 장견의 시동으로 붙여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견의 일고수일 두족을 감시 감독하게 한 것이다. 장이 서는 곳에 야바위꾼을 따라다니며 바람잡이를 하던 첩자 동배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이모라고 부르는 기생집 주인이 새로운 동기를 장견에게 바쳐도 치마 벗길 기회를 막는다. 장견이 동배를 불러 돈표를 한아름 안겨주며 동배여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실컷 사라고 매수하려 했지만 호사인 것이 돈표를 들고 장견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장견이 개성서원 거래처 손님을 데리고 기생집에 갔다. 물론 찰고머리도 따라와 문 밖에서 귀를 세우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 방에서는 술판이 무르익는데 문 밖에서 망을 보는 동배 귀에 철퍼덕 소리가 들려 몇 걸음 옮겨보니 부엌에서 기생집 이모가 촛불을 켜놓고 목간을 하고 있었다. 부엌 문 틈으로 정신없이 육덕 풍성한 이모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있으려니 동배야 들어와 내 등 좀 밀어줄래 후다닥 놀랐던 동배가 결국 부엌으로 들어가 이모의 등을 밀어주고 안방까지 가게 됐다. 정신없이 일합을 치르고 나서 이압을 치르는데 문이 덜컥 열리며 장견이 들어왔다. 천천히 나오너라. 앞마당에서 기다릴게. 그날 이후 동배가 매일 아침 아람에게 보고하는 장견의 동향은 완전 엉터리가 됐다. 장견이 동배에게 써줬던 돈표는 몽땅 이모가 장견에게 갖고와 돈으로 받고 갔다. 선비 선비 한 사람이 시동 하나를 데리고 두름에 달가듯이 길을 걷다가 고개 넘어 겨울가 에서 발걸음 을 멈췄다. 첫살이 채 빠지지도 않은 열레댓목은 소년이 울면서 겨울 옆 자갈밭을 삽으로 파고 있었다. 발걸음이 땅에 붙어버린 선비의 눈길이 닿은 것은 소년 옆에 놓인 관이었다. 선비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더욱 서러운지 소년은 삽지를 멈추고 삽자루를 죽장처럼 잡고 꼬이꼬이 울어댔다. 한참 울던 소년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구덩이를 파내려갔다. 구덩이 아래 흥건히 물이 고였다.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펼을 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소년은 목이 메어 끊어지는 소리로 관을 묻으려고 합니다. 그 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우리 엄미가 소년은 관에 엎어져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선비의 궁금증은 점점 더해졌다. 산 위에 묘를 쓰다가도 물이 스며 올라오면 뇌자리를 옮기는 판에 물이 나올 게 뻔한 냇가 자갈밭에 제 어미 묘를 쓰겠다고 삽질을 하는 놈이 어디 있나 선비가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전하의 불효로다. 소년이 놀란 얼굴로 선비를 쳐다보며 갈처사 께서 이곳에 쓰라고 선비가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갈처사가 누군가 저 산중턱에 사시는 도인입니다.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이런 망할 놈의 도인이 다 있나 선비는 혼잣말을 짓거리다가 시동에게 지필묵을 준비하라 일렀다. 시동이 담보찜을 풀어 지필묵을 가져오자 무언가 몇자 적어 소년 상주에게 주며 몇 마디 얘기하니 소년은 그걸 품속에 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선비는 시동에게 관을 지키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산 위로 올라갔다. 칙넝쿨이 만수산처럼 얽힌 산길을 오르자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집이 박금이 나타났다. 갈처사란 위인이 이 우거에 사시오. 냈다 고함을 지르자 방문이 열렸다. 자다가 깬 깨재재한 노인이 노덜노덜한 겉옷을 걸치고 하품을 하며 웬 뼈다귀가 고래되걸 내 집을 우거라 부르나 선비는 다른 걸로 말다툼할 생각이 없었다. 나이살이나 먹은 영감이 다른 일도 아니고 어린 소년에게 제 호러미 몇자리를 그렇게 찍어주다니 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초사는 화로 웃더니 화로롤 웃더니 깨코도 모르면 주둥이라도 닦고 있으시오. 정색을 하고 호통을 치더니 말을 이어갔다. 그 자리는 하관도 하기 전에 쌀 삼백석이 들어올 자리요. 칼초사의 이 한마디에 선비는 눈이 왕방울만 해지고 이비적 벌어졌다. 칼초사가 방에서 나오더니 새카만 맨발로 처마 밑에 서서 오줌빨을 힘차게 갈기며 한선을 눈위에 펼쳐 산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벌써 쌀 삼백석이 오네 그려. 선비도 돌아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만한 사람들과 달구지가 바리바리 개울가로 다가오고 있었다. 선비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처사님은 그런 해안을 가지신 분이 어찌하여 이 외딴 산 중 이렇게 초라한 집에 집과하고 계시오. 칼초사는 또다시 헐어로 웃으며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보네. 아까는 영감탱이라더니 이제는 님까지 붙여주고 사람은 똑바로 봤지만 이 집을 보는 눈은 아직도 멀었어. 나라님이 들르실 집이라고 이 사람아. 선비가 또다시 놀라서 나라님이라니 임금님 말이야 임금님 칼초사는 선비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선비가 웃으면서 물었다. 임금님이 언제 온대요? 가만히 있어봐. 언제더라. 적어놓은 걸 봐야지. 칼초사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뛰쳐나와 선비 앞 옆에 굴어앉아 머리를 땅바닥에 밟고 벌벌 떨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비가 껄껄 웃으며 일어나시오 칼초사 평복 차림으로 민정 살피기를 즐기던 숙정 그 선비는 바로 숙정 임금이었고 산을 오르기 전 소년 상쥐에 써줬던 서찰엔 수원 형감은 이 소년에게 쌀 삼백석 과 함께 장례를 잘 실어주도록 하라고 쓰여있었다. 숙종 임금은 갈초사에게 자기 뇌자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갈초사가 집신 열두 켤레를 없애고 잡은 것이 지금의 서울웅이다. 숙종이 삼천량을 내려보내자 갈초사는 삼십량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갈초사가 있던 식갈 고개연 식농쿨고개는 지금의 과천시 가련덩이고 겨울은 수원천이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기별도 없이 한양에서 아들 식구가 내려왔다. 호러미 밑에서 자라 묵과에 합격해 금위영에서 일하는 외아들이 아리따운 제 처와 깐밤 같은 손자 두놈을 데리고 고향 영동 땅으로 어미를 찾아온 것이다. 아들의 큰절을 받는 서천댁은 그저 흐뭇할 뿐이다. 어머님 이번에 제가 함경도 회령 병마절제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아들은 승진을 기뻐하는데 어미는 머나먼 병경으로 아들을 보내려니 걱정이 앞섰다. 무신은 병경에서 사원형 근무해야 한양에 돌아와 요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외적과 마적이 때로 우울거리는 변방에 처자식을 데려갈 수 없어 며느리와 손자들은 본가에 맡겼다. 손자 두 녀석은 첫날부터 제 할머니 곁들 떠나지 않고 잠자리도 안방 할머니 곁에 잡았다. 닷새를 고향 집에서 쉬고 내일이면 홀로 함경도로 떠나간 아들 생각에 서천댁은 잠이 오지 않았다. 온종일 뛰어놀던 손자 두 녀석은 양쪽에서 늘어지게 잠들었다. 서천댁은 일어나 기껏 기껏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외아들 무사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조용히 빌고 있었다. 그때 사랑채에서 비명히 밤에 정적을 깨뜨렸다. 깜짝 놀란 서천댁이 사랑채로 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췄다. 며느리의 감창이다. 흐느끼다가 숨이 넘어가다가 쾌성을 지르다가 철폭철폭 하다가 어느덧 서천댁은 사랑방 창밖에 쪼그리고 있었다. 며느리의 외마디 비명 후 정적이 흐르더니 서방님이 없으면 긴긴 세월을 나는 어떻게 살아요?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소. 너무 보고 싶으면 나 혼자 함경도로 찾아갈까 봐 엉덩이 때리는 소리가 나더니 또다시 숨이 가빠지는 걸 듣고 서천댁은 안방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들은 어미에게 큰절을 올리고 두 아들을 껴안아보고 헐헐 먼 길을 떠났다. 고래 등 기와 집에 사람 사는 맛이 났다. 서천댁 친정쪽 조카 버린 집사겸 핵랑아범 주소방과 단둘이만 살던 이 큰 집에 며느리와 손자둘이 합쳐지니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서천댁은 안채를 차지하고 사랑채는 며느리가 자리잡았다. 며느리 얼굴에 수심이 차기 시작했다. 아이 둘 낳았지 이제 한창 운명의 합환에 눈뜰 시기에 남편이 돌아올 기약없이 멀리 떠나갔으니 한숨이 날 수밖에. 서너 달이 지난 어느 날 박물장수가 안방에서 박가분과 동백기름을 서천댁에게 권하고 있었다. 바른말 하면 내가 이걸 살터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마님 얼마 전 사랑채에서 우리 며느리에게 무엇인가 팔았지 그게 뭔가 박물장수가 입을 막고 살짝 웃더니 목실입니다요 서천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데 가서 소문내지 말게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목간을 하고 있었다. 아궁이 장작불빛에 붉게 얼음거리는 농익은 여인의 발가벗은 몸매를 훔쳐보는 눈이 있었다. 서천댁의 헛기침소리에 절구통을 깃고 부엌 살대 사이로 타는 눈길을 보내던 주소방이 머리를 긁으며 슬금슬금 사라졌다. 이 넓은 집에 남자 구실을 하는 남자는 주소방 뿐이다.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30대 후반의 주소방은 이 집의 집사로 그리고 횡랑아범으로 태주였던 허진사가 죽기 전부터 있었으니 얼추 10년도 넘었다. 허진사가 피를 토하며 7,8년 드러누워 있을 때 서천댁이 친정에 갔다가 조카뻘대는 주소방을 데려온 것이다. 그는 성실하고 입이 무거웠다. 이상한 것은 항상 두건을 쓰고 다닌다는 거였다. 밤이나 낮이나 아침 상을 물리고 난 6월 어느 날 어미야 사나을 친정에 다녀오마 서천댁이 말하자 며느리가 이 장마철에요? 이때가야 육젓을 얻어오지. 할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선자 둘을 떼어놓고 주소방을 앞세워 집을 나섰다. 고개 하나를 넘은 주소방과 서천댁은 방향을 들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서쪽인데 반대로 동쪽으로 부지런히 걸었다. 저녁 낮을 그들은 김천에 다와 단골 주막집 구석진 객방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주소방이 두건을 벗어 던졌다. 번들거리는 민머리다. 후루롯을 벗어 던지자 서천댁도 서둘러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채 주소방 사파구니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은 미친듯이 일합을 치르며 서천댁 입에서 스님 얼마나 스님 품이 그리웠는지 나도 미칠 뻔했어. 보살님을 안고 싶었어. 서천댁과 주소방은 사흘 동안 그 방에서 머무르다 김천장에서 육조 탄독을 사갔다. 선자가 둘이지만 서천댁은 이제 마흔하나요. 주소방은 친정적 조까벌이 아니라 닭발땡추였다. 야투막한 둔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실마을과 서실마을은 갈라졌지만 거리는 두식경도 되지 않아 저녁 먹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저 마을로 마실을 가고 식전이면 저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로 두물을 사러 오기도 한다. 동실마을이나 서실마을 둘다 오십여 허식 사는 조그만 마을로 동실마을에서 서실마을로 시집을 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장다를 가 세월이 흐르며 핏줄이 만수산 드렁직처럼 얽히고 설켰다. 이 마을 김서방 내 딸은 저 마을에 살고 저 마을 오서방 내 고모는 이 마을에 살고 박서방 며느리는 종고모 사돈의 딸이고 우서방 이모는 저 마을 사돈의 사천누이고 틀어지려야 틀어질 수 없는 동실마을과 서실마을 사이에 싸움이 그것도 대판으로 붙었다. 그놈의 가뭄 때문이다. 장곡천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다가 용머리 바위에서 물줄기가 둘러 갈라진다. 한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동실마을을 적시고 한줄기는 서쪽으로 흘러 서실마을을 적신다. 산골이 깊어 사시사철 활칼물이 흘러 동실 서실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겨울 눈이 안오더니 봄이 되어도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오고 모내기 철이 되자 장곡천 물줄기는 가늘어져 농민들 입에서 한숨소리만 쏟아져 나왔다. 어느 날 서실마을 박소방이 입에 거품을 물었다. 장곡천에서 내려온 물이 아예 오줌줄기 같아도 용바위에서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데 동실마을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더라고 동실마을 에서 물꼬를 튼거요. 동실마을 사람들이 용머리 바위로 올라가 돌을 던져 서쪽 물길을 슬쩍 동쪽으로 돌렸다. 하기야 옛말에 물꼬싸움은 형제도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동실 서실마을이 혈연으로 엮어졌다 해도 물꼬싸움에 물러선다는 것은 곧 굶어죽는 길이었다. 밤중에 동실마을 젊은이들이 용머리 바위로 올라가 물꼬를 동쪽으로 틀면 새벽녘에 서실마을 젊은이들이 올라가 아예 바위로 졸졸 내려가는 동쪽 개울을 막아버렸다. 동실패와 서실패가 맞부딪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입싸움을 하다가 급기야 멱살집이로 가더니 주먹이 오가고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당나발이 되고 눈퉁이 방탱이가 되고 이빨이 나갔다. 그 자식이 나한테 주먹질하다니! 땅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는 박서방에게 주먹을 날린 사람은 당질이고 서로 멱살집이 한 사람은 사돈간이다.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여자들이 남편을 잡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통사정을 해도 막무가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니 남정래들의 야만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동실마을 여자들이 용머리로 올라오고 서실마을 여자들도 올라왔다. 서로 붙잡고 울어 눈물 바다가 됐다. 고모야 어쩌다가 동실서실이 이 지경이 됐노? 동서 형님! 금세 남정래들 성토장이 벌어졌다. 남자들은 얼신도 못하게 하고 여자들이 공정하게 물관리에 들어갔다. 서실마을 부녀의 우두머리인 우시 부인이 말했다. 남정래들을 응징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소. 우시 부인의 설명에 모두 손뼉을 쳤다. 용머리 바위는 원래 서당학동들이 원족을 하는 병관이 빼어난 것이다. 동실서실 부인 내들은 돗자리를 깔고 차양을 치고 솥을 걸고 밥을 하고 택 을 잡았다. 우시 부인이 제안한 남정래 응징 방법은 남편에게 밥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동실서실 온 동네 마누라들은 신바람이 났다. 낮이면 차양 아래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낮잠을 자고 밤이면 달빛에 모여앉아 예기 꽃을 피웠다. 열흘이 지나자 남정래들이 안달이 났다. 어느 날 저녁 권서방 내 아들이 용머리에 올라와 엄마 아버지가 왔어. 권서방 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라 보부상으로 석 달 만에 집에 온 것이다. 그날 밤 권서방 내 마누라는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정서방 딸이 올라와 엄마 용희가 열이 펄펄 나. 빨리 와봐. 마누라가 당당걸음으로 내려갔더니 거짓말이었다. 정서방이 마누라 치마를 벗겼다. 여자들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남자들만 안달이 나는다. 부녀회의 굳은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우르르 쾅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동실 서실 집집마다 안방에서도 우누가 질퍼냈다. 일련의 radio 잠자리 종 cas loves 소독 조 계속